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드러복입니다. 오늘은 23년 1월 28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방농평국시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러시아의 S-400 방공미사일이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미사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천공개발할 때도 그랬지만 러시아와의 기술적인 접촉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LSM이 이제 1, 2년, 4년 정도 되면 배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건대는 우리의 방공망의 모델이 러시아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모델과는 다르죠. 미국은 본국이 적의 공격기에 침입을 받는다 이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나라고 방공망이라고 하면 페이트리아하고 지금 싸던데 그 목적은 주로 해외 파견 기지, 기지 방공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국토 방어용이에요. 가깝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러시아 컨셉이 맞아요. 그래서 그건 모델로 삼고 가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는 후발주자니까 또 우리는 전자강국이고 서방권하고도 기술교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 털은 러시아 털을 가져가되 어떤 서방 측의 세련미, 우리 전자강국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보강된 그런 행태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깥에 보면 S-400이 과연 F-35 셀스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미국의 주력이라고 저피탐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F-35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궁금해서 쭉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든 아니면 그냥 인터넷이든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더더욱 더 그렇고 우리말로 된 것은 수준이 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대단한 미사일이다라고만 이해하지 왜 대단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자료 자체가 공개된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완벽하지는 당연히 않겠죠.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정보 취합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제 필요에서 출발하기도 한 부분도 있거든요. 제 자료 정리용도 돼요. 스스로. 우리 방공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이거든요. 충분히 가치가 있죠. 그리고 앞에 부분을 예측할 수도 있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물론 러시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지만 큰 틀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느 방공 시스템보다 우리하고 더 비슷해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 위키에 나온 사진인데 사실 어디에도 많이 보이는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S-400 미사일의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오류가 나와요. 많이. 되게 평면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S-400 미사일 세트라는 게 우리 천국 미사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포대가. 뭐 교전 통제소가 있고 레이더가 있고 그 다음 그냥 미사일 발사 차량이 있잖아요. 발전기하고. 그렇게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을 이 그림을 보면 S-400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즉 뭐냐. 제일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뭐랄까. 교전 지휘소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센서죠. 가장 큰 레이다. 저 보이시죠. 저게 빅버드라는 레이다예요. S-600으로 오면서 가장 죄송합니다. S-400으로 오면서 가장 크게 부각된 부분이 저거예요. 그리고 사실 교전 통제소 부분도 그래요. 그런데 정보가 제한이 돼 있죠. 저게 있는데 밑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9EN6E라고 되어 있어요. 그레이버스톤이라고 서방권에서 별명을 붙인 레이다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옵셔널 익퀸먼트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 이것 또한 역시 둘 다 다 레이다예요. 자 이게 한 포대를 구성을 한다 하면 최소한 빨간색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포대에 이게 두 개예요. 레이더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옵션을 다 행사하면 한 포대에 레이더가 다그마치 4대예요.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지 않아요. 이게 많은 오해를 낳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자료를 탐문을 하다가 제가 파악하던데 가장 잘된 자료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S-400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그중에 한 미사일은 네 다섯 가지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 미사일은 한 번도 사진이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보면 중국도 사가지고 터키도 샀고 미국에 하고 마찰을 감수하고도 사갔죠. 인도도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하고 또 구매를 했어요. 터키는 더 산다고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미사일이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이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는 호주 자료고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에서 나온 자료를 번역해서 본인들의 해설을 조금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2년에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한 자료 중에서는 가장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포대 구성의 오류부터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이 사진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 포대에 동시에 몇 대의 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중심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러시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는 교전통제센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빅버드 레이다예요. 가장 장거리를 볼 수 있는 600km까지 볼 수 있는 레이다예요. 그리고 목표 추적은 400km부터 가능한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표적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S밴드예요. 장거리를 볼 수 있는 레이다고 우리 SM레이더도 S밴드죠. 그리고 SM레이더에 기반을 두어서 하는 KDDX용 그리고 최신인의 호위함급 레이더도 S밴드예요. 자, 저걸로 목표 탐지를 해요. 이 레이다는 여러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 포대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가운데 센트로. 그래서 여기서 교전통제소에서 30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을 해요. 그 중에서 70개 정도의 목표를 동시에 교전이 가능해요. 그것이 이 상층에서 있는 이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기 있는 저 레이다는 탐지용 레이다예요. 획득만 해요. 그러면 교전용 레이다가 필요하거든요. 교전용 레이다라는 것은 뭐냐. 탐지 레이다에서 정보를 받으면 교전 레이다는 내 미사일을 그까지 유도하는 거예요. 목표물까지. 미사일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좀 더 정밀하게 찾아야 되고 목표물을. 그래서 미사일의 자체 탐색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리까지 미사일을 보내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럼 각 포대에는 이 밑에 레이다 그레이브스톤 레이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잘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밑에가 포대의 실제 구성이에요. 이 그레이브스톤 X밴드거든요. X밴드가 우리 천궁 이게 우리 천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천궁2 정도. 이게 A4 레이다거든요. 탐지검에 400kg 정도 돼요. 이게 우리 천궁2 레이다예요. 딱. 제가 봤을 때 탐지검이나 영향 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포대가 직속으로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 레이다는 이 시스템 자체로 독립적이에요. 저 X밴드 레이다는 우리 천궁과 똑같아요. 다기능 레이다예요. 목표 탐지도 되고 유도도 돼요. 그런데 탐지거리가 저 위에 있는 빅버드 레이더보다 좀 짧은 거죠. 그래서 그 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합으로 들어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다 작동이 돼요. 그런데 이제 상부에 있는 저기 빅버드 레이다는 장글이 목표를 잡을 수 있죠. 잡고 그 정보를 각각에 있는 여기 그레이브스톤 레이더에 휘하에 있는 포대에 전달해요. 휘하에 있는 포대는 자기 스스로도 탐지, 추적이 가능하고 빅버드에서 받는 거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전글이 400km가 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X밴드 레이더의 범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X밴드 레이더 위에 있는 빅버드 레이더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그리고 이 전체가 300개의 목표를 동시에 교전이 가능하다. 그 기능은 어디서 오느냐. 이 위에 있는 전투체계에서 오고 그 전투체계는 저 위에 그림 왼쪽에 있는 교전통제소에서 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것도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요. 동시 교전 개수가 한 6개 정도예요. 동시 교전이 6개다. 러시아 지금 반공 미사일의 교전 교범이 우리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적 항공 목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2발씩 쏴요. 2발씩 2발씩 쏜다. 그런데 동시에 6개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 그 말은 12발의 미사일을 쏜다는 거거든요. 그럼 12발의 미사일을 따로 보내야 돼요. 교신이. 그게 이 밑에 한 개고 그게 우리 천공하고도 비슷하게 아마 그 정부 천공이 죄송합니다. 천공이 동시 교전 개수가 복수라는 건 있어요. 몇 개까지인지는 모르죠. 이게 창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S-400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는 300개의 목표 추적 70개 평균 70개 동시 교전이에요. 즉 14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위의 시스템이 올라왔는 이유예요. 다른 옆에 휘하 포대들 위에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70개의 목표를 개량하고 발사할 수 있고 즉 미사일 개수로 따지면 14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각각의 다른 목표를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모든 포대 구성이 이런 게 아니고 저 위의 거는 가운데고 나머지 하위 포대는 각각 독립적이지만 각자 레이더를 가지고 추적할 수 있지만 사거리 면에서 그리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교전 능력이란 면에서는 즉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미사일들은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조금 있다가 거기서 덧붙여서 좀 더 발전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시스템은 자기 밑으로 다 통합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천공1, 천공2, 엘셈, 엘셈2 과거의 미사일 체계들이 지금 다 하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탐지율이 넓어지고 동시교전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 우리의 여건이 러시아 여건과 비슷하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러시아 반공체계를 우리의 모델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걸 그래픽으로 표시한 거예요. 보면 가운데가 빅버드 레이더예요. 가장 멀리 보는 레이더. 그리고 저기의 교전 통제수는 휘하 포대의 교전 통제수 최대 거리가 100km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자 그럼 100km의 소속 포대가 보통 6개 포대 정도 된다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600km까지 관측이 가능한 탐지가 가능하고 400km부터는 교전이 가능하죠.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미사일을 미사일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사드 같은 미사일 한 가지밖에 없죠. 페이트리아트 그래도 미사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의 개선 행위죠. 그렇지만 러시아 시스템은 상황에 맞게 여러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장거리용 중거리용 대탄도탄용 단거리용 까지. 우리가 그걸 모델로 삼고 있다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러시아 미사일 모델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는 없죠. 어디에도. 자 볼까요. 이거는 이 레만스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총책임자 속이에요. 디자인 헤드 디자이너 속 총 설계 지휘자 거기가 S-400이라는 미사일을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걸 한글로 제가 짤막하게 번역한 내용이에요. S-400 시스템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반공 시스템 천공 1, 2 엘셈 SM1, 2 아니요. SM2 그것들이 추구하는 방향하고도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태까지 개발된 패턴만 보더라도. 자 볼게요. S-400 미사일은 뭘 기대하느냐 러시아에서 일단은 러시아는 공군역에서 미국보다 밀리기 때문에 스스로의 국토를 지킨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견 부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스크바 방공망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 수도권 방어한다는 가격과 똑같아요. 가깝죠. 그리고 이 안에 2천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죠. 중요 군사시설도 많이 있죠. 대통령실 포함해서 그게 다 방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일치해요. 미군의 목표랑은 달라요. 미군은 해외기지 방어용이죠. 그런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강조하는 거 그게 우리랑 얼마나 맞을까 이것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우리 주변국이 뭘 우리한테 쏠 수 있을까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 포함해서 중국 포함해서 일본 포함해서 이런 거죠. 보면 설계 목표가 저공 및 초저공 대응이다. 5미터까지 대응해요. 5미터는 나무보다 낫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제공으로 날라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더 밑으로 날라오는 거잖아요. 발견 거지가 떨어져요. 가까이 온 상태에서만 발견돼요. 참고로 패트리아트 같은 경우는 패트리아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최저 대응 고도가 패트리아트 미사일처럼 60미터 80미터 그 정도의 차이가 크죠. 이거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스텔스 기술 대응 당연하죠. 그리고 포화 기술 대응이라는 게 포화 공격 대응 이라는 게 있어요. 포화 공격 대응이 뭡니까. 내가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보통은 교전 통제수가 동시에 교전 수술자 상관이 있겠죠.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에 많은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고도로 그것도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가 개발된 게 90년대 개발된 미사일 개발이 시작된 미사일이거든요. 그때 이미 UAV 같은 게 벌떼처럼 올 수 있다. 순항 미사일 날로 올 수 있다. 동시에 몇십 발씩 수십 발씩 수백 발이 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정밀 타격 미사일 즉 이 말은 대레이더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정밀 타격 무기 있죠. J-DM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요격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훨씬 작은 거죠. 얘들이 동시에 아주 많은 양으로 밀려오더라도 그걸 다 당해내겠다. 어떤 건 멀리서 감지될 것 어떤 건 가까이서 감지될 것 어떤 건 저공일 거잖아요. 그걸 다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리고 재밍 기술 대응한다는 거. 비행기로 재밍을 걸고 지상 레이더로 그 재밍을 막는다고 봤을 때는 지상 레이더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일단 파워가 좋고 지금 에이사레이다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재밍에 대응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 더 빨라 보여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리고 전술 또는 중거리 탄도탄에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걸 목표로 여러 가지 목표가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걸 목표로 디자인이 된 미사일이 S-400 체계예요. 그거는 밑에 S-300 부터 차근차근 단계로 옮어온 거예요. 과거에 미사일 다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미사일 체계가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이 다 연동이 되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러시아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 방향을 가려고 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보이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적의 공격 가능성도 이것과는 일치하죠. 저공으로 올 수 있죠. UAV 올 수 있죠. 탄도탄 날라올 수 있죠. 그렇죠. 다현장 로켓까지 날라올 수 있죠. 장사정포. 그거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목표가 뭐냐. 이 정도 우리가 유념해서 볼 만한 것 같아요. 기술적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 절대 갑자기 S-400이 과거랑 전혀 무관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S-400이 나오면서 등장하는 것은 교전통제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장거리를 볼 수 있는 레이다 그리고 장거리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사일 한 개 더 붙이는 거 그리고 나머지 미사일들은 계속 개량한 거 이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천국 1, 2 L7, 1, 2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지속적 개량을 위한 호환성 확장성이 보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저게 미국 미사일 체계랑 달라요. 미국은 패트리아 것 사드 것 걔들 둘이 어떻게 호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회상에서는 SM 시리즈 것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레이더도 다르고 별개고 회사가 다르고 이 시간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돈도 없고 우리의 지향점도 그래요. 우리는 왜냐 다 보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 실수한 걸 다 보고 우리는 개발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공망은 통합 방공망으로 연계한다. 이미 방공시스템이 있어요. S-400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가 절대 아니에요. 기존의 통합 방공망으로 다 있어서 여러 가지 미사일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S-400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가 더 강해지고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기존 거 다 버리고 S-400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이 미국 무기체계와 러시아 무기체계의 큰 차이점이고 우리 천궁 LSM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지는 거고 또한 이 등치가 상당히 크고 복잡한 시스템인데 고정지점 고정지점 방어와 기동부대 보호 양자를 만족하는 것을 기술목표로 삼고 있어요. 즉 큰 덩치지만 전개하고 이동하는 게 간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 그들이 기반이 되는 기동 차량이 있죠. 트럭들 미사일 싣고 다니고 레이더 싣고 다니는 트럭들을 개량하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오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수상함 호환 고려까지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이거에 바탕을 둬서 수상함에서 발사하는 대공미사일이 있죠. 즉 한마디로 뭐냐면 패트리아스를 해상형으로 만드는 뜻이에요. 사드가 있으면 사드를 해상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SM이 그렇잖아요. SM 기본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죠. SM 해상형 파생형 개발 들어갔잖아요. 시간 줄여 돈 줄여 기술적 낭비 없어. 미국은 다 따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한 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미사일 체계들도 이미 이렇게 호환이 되고 있어요. 러시아 미사일 체계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미사일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 미사일들은 못 쓴다. 연동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신형 미사일들의 성능이 좋겠지만 과거 미사일도 적정한 용도로 쓰면 거기에 적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미사일들과 다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사일이 나오면 과거 미사일은 다 못 쓴다?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성과 전개 용의성 이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높은 명중열과 제밍 저항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자료에 봤을 때 특이하게 응급하는 게 S-400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엘시아 측의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발씩 쏘죠. 한 목표당. 거기서 비행기급 일반 비행기급 목표물에 락곤이 돼서 발사하면 초탄 명중률이 9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0%고 두 발씩 쏘잖아요. 그러면 명중률이 99%예요. 두 발 쏘면 거의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행기의 락곤만 내면 이 시스템에 그리고 대레이다 미사일 또는 대방사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함미사일 같은 경우에 크기가 훨씬 작잖아요. 거기에 대한 초탄 명중률을 7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발씩 발사하잖아요. 70%짜리를 두 발 발사하면 명중률이 91%예요. 거의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르시아는 이게 그렇다면 우리 천궁이나 LSM 시스템은 더 뒤에 개발된 거란 말이에요. 서구의 기술까지 우리가 운용을 또 계속 해왔으니까 다른 미사일들을 그리고 우리는 전자 강국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그거 이상의 목표 성능실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대공미사일이라는 게 무섭다. 그래서 대공미사일 세계가 살아있을 때는 비행기를 함부로 적진상공에 띄울 수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심지어는 스텔스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피타미즈가 투명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거든지 가까이 가면 다 걸려요. 그리고 전날보다 발견되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투기에 있어서 스텔스성이라는 것은 향후에 미래에 전투기가 가져야 될 한 요인이지. 없으면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빨리 발견되니까. 있다고 해서 특별한 장점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전투기로 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레이더도 웬만하면 다 잡히니까 가까이 가면. 그렇지만 없으면 엄청나게 손해져죠. 기본이 된 거죠. 기본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미사일로 가볼까요? S-400 미사일이 한 5가지 정도 대여섯 가지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신 미사일이 40N6라는 건데 사거리 400km죠. 400km를 가서 맞출 수 있어요. 그 미사일은 사진에 공개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전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게 4개 정도인데 하나가 이제 9M96이 제일 작은 거 저건 천국원이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봤으면 크기도 비슷하고 대형 고도 또 비슷해요. 사진거리도 비슷하고 대형 고도 15km 사거리 40km 오른쪽에 그는 천공2예요. 좀 크셨죠? 사거리 120km 대형 고도 30km 지금 오른쪽에 것은 거의 최신형 패트리안 미사일과 딱 겹치는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UAE에 팔 수 있었던 거예요. UAE가 분명히 물건 볼 때 패트리안 미사일도 같이 살펴봤어요. 가격 성능 다 고려했겠죠. 우리가 폴란드에 우리 장갑차 뭐야 K2 팔고 K9 파는 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가격만 낮다고 팔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품질은 동등 이상인데 동등 또는 이상인데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이건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예요. 싸다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1000공2 여기서 9M96E2 라고 되어 있는 거 저거는 패트리안과 같은 급이에요. 우리는 저까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패트리안 보다. 자 그리고 왼쪽에 두 개는 엘센급으로 보여져요. 이게 사거리가 모델에 따라서 150에서 250km까지 나오고 대응고도가 60km까지 나와요. 저거는 사드급이죠. 대탄도탄용이라고 봐야 돼요. 대항공기용이면 고도가 60km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항공기는 기껏해봤자 만 몇 천비트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인데 이건 엘센 대응용이라고 보여요. 엘센급이라고 엘센은 지금 이미 대항공기용과 대탄도탄용을 따로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기술력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천공원투를 개발했을 때는 러시아제 미사일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엘센 부터 오면 아니에요. 전체적인 털 구성 큰 세븐 우리가 배워왔어요. 참고해요. S-400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된 거죠. 그런데 구성은 실제적인 기술적인 미사일은 달라졌어요. 이 미사일이 이것보다 훨씬 더 날씬할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천공원투도 마찬가지지만 척추력 방식 이중필서 이런 기술이 다 종합돼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러시아는 개선되면서 그런 게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콜드론치도 지금 우리 LSM은 콜드론치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처럼 발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는 콜드론치거든요. 그래서 천공원투 개발할 때는 러시아의 원형에 상당히 가까웠어요. LSM을 개발하면서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세븐 따우대 우리 독자적인 미사일 그래서 굳이 우리 걸로 지금 번역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LSM과 천공원을 다 합치면 S400이 아니고 S450 정도 되지 않느냐 S500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400보다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사글이나 이런 말에서 물론 교전 대응 고도는 잠깐 낮을 수도 있는데 종합적인 전체적인 성능에서는 S450으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스템은 밑에 있는 그림은 똑같은 케니스트 안에 미사일 과학 안에 이거는 왼쪽 미사일 한 발씩 들어가고 오른쪽은 네 발씩 넣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것은 함정에서 발사할 때 수직발성 안에서 발사할 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미사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자 이거 말씀드린 대로 앞에 게 기본 천공1급이고 뒤에 게 천공2예요. 뒤에 거는 9M96E2인데 이거는 거의 천공2랑 모양이 비슷해요. 사실은 이게 초점을 맞췄다고 봐요. 단 중거리 방공미사일이에요. S400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S400은 말씀드렸잖아요. 4,5가지 미사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중에 가장 가까운 것을 상대하는 애들이 예예요. 항공기 가까이 다가오는 게 뭡니까? 가까이 와서 발견되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날아오는 순항미사일 같은 거 가까이서 발사되는 탄도탄 같은 거 왜냐하면 탄도탄은 RCS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가까이 100km 150km 이런 안쪽에서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응하는 미사일이에요. 되게 기동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급기동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로 특화된 미사일들이에요. 우리 천궁과 천궁 원투도 그게 특화된 미사일이에요. 우리 환경에 딱 맞죠. 그리고 이거는 좀 큰 거죠. 이거는 엘셈급이라고 봐지는데 이것도 E1 E2 E3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거리가 계속 길어지고 대응 고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기가 이 정도인데 제가 봐서 우리 엘셈은 대항공기용 대탄도탄 이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대탄도탄 용은 모르겠어요. 고도한 40km까지 대응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뒤에 부스터 같은 게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항공기용 좀 작고 그리고 항공기용 앞에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다는 것은 대기권 내에서 운용한다는 거예요. 대기권은 바퀴를 벗어난다. 30 몇 킬로 넘어가면 공기가 희박해요. 그래서 날개짓을 아무리 해도 방향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마찰이 발생 안 그러니까 그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림에 안 나오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은 S-400 이거는 왜냐하면 48N 전 미사일만 하더라도 과거에 있던 미사일의 개량형이에요. S-400이 나오면서 처음 등장한 미사일이 40N6 에요. 이건 그림도 공개 안 돼 있어요. S-400용으로 개발된 미사일이에요. 추가된 미사일이에요. 사거리가 400km가 나오죠. 이거는 주로 뭐냐면 우리 전술지상 통제기 또는 감청기 이런 고급 그리고 고가치 그리고 대형 미사일들을 장거리에서 요격하는 용도로 개발된 미사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 대형 고도가 30km 밖에 안 되는지 사거리는 400km가 날라가는데 대형 고도는 30km 밖에 안 돼요. 왜 천공2 그리고 아까 러시아 미사일 천공2 대형 고도 30km 거든요. 페이트리아트 30km 최신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사거리가 400km 날라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 미사일의 발사 패턴을 보면 알아요. 400km 사거리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미사일은 어떤 식으로 상대방 목표로 날라가느냐 하면 직선으로 날라가는 게 아니에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날라가듯이 날라가죠. 암남 아시죠? 암남 어떻게 발사하는지 아십니까? 고각으로 발사해요. 고각으로 비행기가 하늘을 보고 발사해요. 그러면 추력이 있다가 추력이 떨어지면 꼭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폭물선에 꼭지점에 그다음부터는 하강이죠. 그때부터는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관성으로 목표물까지 이게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암남의 한계가 뭡니까? 관성으로 가는 거죠. 적기가 보고 한 번만 딱 피하면 돼요. 그다음 못 따라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턴는 할 수 있죠. 한 번 턴을 따라오지만 추력이 없잖아요. 비행기가 고도를 조금만 높여도 못 쫓아오는 거예요. 힘이 금방 떨어지죠. 탄력이 가야 그래서 미티어 미사일이 무섭다는 거잖아요. 사걸도 길 뿐더러 마지막까지 연료를 남겨놓고 가요. 그래서 적이 급기동을 회피하면 따라가는 추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20G로 확 돌면서도 비행기를 압도하는 속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격추죠. 큰 차이거든요. 이 미사일이 암남처럼 발사하는 거예요. 고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200km 정도까지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연료 소진이에요. 꼭지점에 도달했죠. 목표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지상에서 계속 정보가 오니까 방향을 틀 수 있어요.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암남. 로켓은 꺼졌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한 번 딱 못 맞추면 끝이에요. 그래서 고도는 200km 이상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 다음부터 내리막인데 상대방이 한 번만 피하면 못 맞추는 거예요. 암남으로 같아요. 이건 덩치가 더 큰 미사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형 고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을 못 피하기가 어려운 덩치 큰 비행기를 전투기 같으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 추력이 없으니까 로켓 엔진이 꺼졌으니까 그 시즌에 도달하면 쉽게 햇빛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번에 이해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거리가 400km 나 되는데 대응 고도가 30km 밖에 안 된다. 이런 미사일이면 이거는 탄도탄 대응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으면 그 능력은 그전에 다른 미사일들 이소. 우리 천국 원투 것 포함 해서 엘센 것 포함 해서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명확해질 거예요. 400km 모든 400km 밖에 있는 전투기도 마치고 탄도탄도 마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0km 너머에서는 탄도탄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없어요. 목표가 작아서 RCS 작아서 제가 예전에 한번 활용한 건데 F-35 를 잡을 수 있느냐 제피탄 기를 스텔스 기를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봐줘요. 뭐냐면 이게 저피탄 기를 잡는 레이더망 이거거든요. 세 가지의 레이더로 잡는다고 러시아 사람도 이야기했어요. S-350 시절부터 이거예요. VHF나 UHF 이게 파장이 긴 거거든요. 멀리 가는 거 적은 에너지로도 그리고 이것은 스텔스기가 파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스텔스기가 저 레이더파를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 위치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 L밴드랑 S밴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는다. 그럼 요즘 A사 시절이니까 X밴드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 출력을 최대한 높여서 S밴드가 가르쳐주는 그곳을 집중 감시한다. 그리고 낙군이 된다. 그럼 미사일이 발사한다. 이 세 가지로 잡는다고 예전부터 이야기해온 지 오래됐어요. S-400 시스템이 F-35를 잡으려면 이 레이더들이 연계가 돼야 돼요. 이런 U의 레이더들이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S-400 레이더에는 S밴드가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X밴드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보드 레이더하고 X밴드는 아까 그레이버스톤 레이더잖아요. 다 있어요. 기존에 이미 통합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VHF나 UHF 레이더만 하나 통합식으로 연동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 S-400 시스템 전체 여러 개 포대에 한계가 없어도 돼요. S-400 시스템 여러 개 포대에 한계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훨씬 먼 거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전부를 S-400 시스템 전해주면 S-밴드 하고 X-밴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통합 방공망이에요. S-400이 과연 F-35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핵심이에요. 이걸 봤을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에 노출된 S-400 시스템의 실제 구성 모습만 보면 어떻게 잡지? 그림이 안 나오죠. 통합 방공망 이라는 거 이 시스템 하고 연동이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수출 모델은 그 나라에서 이게 있고 연동이 돼야 돼요. 그냥 S-400 시스템만 가져가서는 스틸스키를 못 잡는다고 보는 게 시각 이에요. 그래서 기술 목표에 아까 이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통합 방공망 연계성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핵심이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교전 통제 센터 300개 목표 추적하죠. 여기에 VHF UHF 내보레이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센터예요. 여기 조그만 왼쪽에 차량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동시 교전을 동시에 70개 정도 하잖아요. 동시에 170개 목표를 향해서 각각 두 발씩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낮은 5미터 짜리부터 높은 것까지 그 외 추가로 들어가는 레이더는 지형에 따라서 고고도를 본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나무 같은 게 많아서 저공 미사일을 못 보니까 대를 높이 세워서 저공 미사일을 보기 편하게 하는 옵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은 교전 통제소고 오른쪽에 빅버드 레이더 육백 킬로 보는 거 여기다가 밖에 UHF VHF 내부 레이더 결합이 되게 되면 확 사는 거죠. 그래서 스텔스기 저피탄기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내부 미사일의 탐지 그린 1500 2000 킬로 에서 발견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걸린다는 거예요. 오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래서 S400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레시아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미국 거를 의미하겠죠. 주적이니까 한 150km 에서 잡는다. 거기에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은 낙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50km 까지 오면 잡는다. 각각의 아까 말한 최대 탐지 거리 600km 탐지 거리고 락곤을 내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400km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형 기체들이 멀리서 잘 보이는 거. 그런데 스텔스기 하면 짧아지고 작은 미사일 하면 짧아지고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제공으로 오니까 발견한 지진이 자꾸 늦어져 있죠. 그리고 적이 발사하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순해서 발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미사일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무기체계로 보면 그걸 우리가 흉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건이 무나 비슷하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미사일들을 버리지 않는다. 다 활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쓰면 충분하다. 최신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다 맞힐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이 호환이 된다는 게 단지 S-300 S-350 이런 게 들어가는 미사일들이 단지 호환되고 하위 체계로 들어온다.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단 재밍에 항재밍에 대한 부분도 다 커버가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전파를 발신하면서 노이즈를 만드는 그런 항재밍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가 추측한 데는 내 레이더를 끄고 상대방의 레이더 파를 받기만 하는 그래서 상대방은 목표를 찾아내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미사일들이 들어가 있죠. 앞에 있는 레이더 탐색기가 상대방의 반응이 너무 레이더가 많으면 내 레이더를 끄고 상대방의 레이더를 받는 것으로 즉 대방사 미사일처럼 대레이더 미사일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충분히 고려되어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S-400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근거리 방공 시스템도 그 휘하에 통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제공으로 들어온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르 판지르 툰구 스타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통합이 돼서 우려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비호복화 천마 미사일 바글의 10km 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차류년 대공포 시스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빅버드 레이더 의 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리 에서는 또 뭐냐 빅버드 레이더 말고 우리의 천공급에 해당하는 미사일 레이더 인 그레이브 스톤 레이더 휘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엮어내는 게 큰 일이 겠죠. 통합 통합 방공 방공망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레이더 시스템도 있겠죠. 우리로 시장 국지 방공 레이더 같은 게 따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계로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은 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 방어망 하나가 구멍이라도 괜찮아요. 각자는 다 따로 돌아요. 물론 가장 핵심 중인 것은 가운데 중심 레이더 그거겠지요. 그것 없이도 7,80% 이상 돌아가요. 그리고 멀리에 있는 저피탐 레이더를 저피탐 항체를 잡는 VHF UHF 레이더들 몇 개 없어도 돼요. 워낙 장거리를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한국군의 통합 방공망 어찌 되겠느냐 이게 2030년 되면 대충 갖춰질 것 같거든요. 지금 2030년 이에요. 진짜로 제가 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LSM 레이더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규모 비슷해요. 봤으면 규모 비슷해요. 트레일러 바퀴수 숫자를 보면 알거든요. 비슷하고 우리가 이 모델로 삼았다고 느껴져요. 기동성 확보하면서 가장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레이더 그런 형상이 거든요. 그럼 우리도 600km 이상 본다는 거예요. LSM 레이더가 자 그 밑에 뭐가 있느냐 LSM 레이더 LSM 미사일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주변 포도로 흩어져 있을 것이다. 그게 LSM 미사일도 있고 천공 시스템도 있다. 그 각각은 러시아 처럼 각각 독립적으로 다 한다. 자기들도 비행기 저기 뭐야 탐색하고 락곤하고 미사일 발사한다. 유도해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왜냐하면 이 사거리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토로 보면 LSM 레이더 같은 거는 그냥 아주 넉넉하게 보더라도 4개 4대 정도만 있으면 우리 전국 컵 하고 남아요. 엄청나게 중복 돼요. 그래도 그 정도 하고 미사일들은 지금 천공포대랑 같이 간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천공 발사 차량과 같은 차량을 쓴다. 발사관은 다르겠죠. 미사일 크기가 다르니까. 섞어 쓴다는 거. 이런 시스템으로. 똑같아요. 그냥 러시아의 대 뭐랄까 모스코바 방어망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방어망 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하위 시대가 들어가겠죠. LSM의 천공포대가 드져있고 이런 컨셉으로 그 밑에 마지막에 우리 한국형 아이언동 개발 중이잖아요. 그것도 커요. 거기다 기존에 있던 비호복합 차른대공 들어가죠. 그리고 러시아처럼 LSM 해상형을 만들잖아요. 바다에도 해군 함정에도 이거 호환되는 미사일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의 S-band 레일하고 X-band 레일하고 또 들어가죠. 함정에는. 그러면 이게 한반도가 약간 불침 항모점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 함정 있는 부터 600km 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도 LSM 같은 경우도 사거리 300km 이야기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S-400에 있는 중간급 미사일하고 최대 사거리 미사일 사진도 공개 안됐다는 거. 중간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 개발하게 되면 LSM2 이야기 나오죠. 그거는 사거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는 탄도탄 같은 것에 중간 요격 용으로 개발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LSM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LSM 레이더는 몇 대 없어도 돼요. 정말로. 그리고 여기 이미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900km 1000km 이상 분홍 레이더가 이미 있잖아요. 벌써 여러 겹이에요. 레이더에 아주 대여섯 겹 이상으로 걸려게 돼 있어요. 그걸 잘 통합해내야 되겠죠. 가장 적절한 미사일 선택하고 공격 방법을 해서 타격을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 결정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공 기능 해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게 SM 레이더로 그림이 나온 것인데 추정되는 건데 다기능 레이더라고 해요. 다기능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 다기능 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획득용 이거든요. 아이언버드가 그리고 그 정보를 밑에 속해 있는 X-밴드 레이더 우리 천국 레이더 같은 데 보내서 요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들의 그레이브 스톤 레이더 자체는 다기능 이에요. 천국 레이더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 핵심이 되는 레이더마저 다기능 레이더 에요. 즉 이거는 탐색 추적 유도까지 다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S-밴드 에요. 같아요. 빅버드 레이더랑 그런데 이게 다기능 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X-밴드 레이더가 분명히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넓은 면적이 다 S-밴드 레이더가 아니고 몇몇 선 X-밴드 들어가 X-밴드 크기도 작아요. 조그만 건 넣으면 돼요. 저 면적이 아주 극히 일부분만 활용해도 돼요. 그래서 다기능 되는 거예요. 얘는 혼자서 다 돼요. 러시아 시즌하고 달라요. 러시아는 가장 큰 레이더가 획득 만 했거든요. 이건 그게 아니다. 진일보 진일보 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제가 있었어요. 저피탐 항체 탐지용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4억 연구비 들어가는데 차기 장거리 공중 감시 체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번 보시면 돼요. 고출력 레이더가 필요해요. LSM 레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개발한 다음에 더 장거리 그린파인 레이더처럼 볼륨에 그걸 두 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사거리가 두 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거리가 탐색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해도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600km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개발된 러시아의 빅버드 레이더를 보더라도 탐지기가 1200km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붙여놓으면 이렇게 더 커요. 제가 봤을 살짝. 그다음 초단파 레이더 돼 있어요. 초단파 레이더 저게 UHF나 VHF 레이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방향으로 간다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개발이 20년까지 했는데 21년에 당장 이런 보도가 났잖아요. 스텔스 전투기 국산기술로 탐지한다고 저 성과가 낮다는 거예요. 그걸 결론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A4 레이더 향후 장글이 감시체계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 생각해 보세요. LSM 레이더 있고 UHF나 VHF 레이더는 A4 방식인데 훨씬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LSM에 한 두 개만 있으면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한 대만 있어도 될지 몰라요. 작으니까 그거하고 LSM하고 어울려서 저피탐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먼저 먼 그레이에서 찾고 기본적으로는 그다음 대충 윤곽이 나오면 LSM의 S밴드 좀 더 잡히면 좀 더 다가오면 천궁의 X밴드로 락곤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SM 레이더 다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밴드지만 X밴드 X밴드 레이더로 들어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거다. 물론 천궁도 할 수 있다. 왜냐? 통합 방공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중복성이다. 레이어가 더 많다. 러시아 시스템보다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가 종합하기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레이더를 이게 이제 하나에서 개발하는 거죠. KDDX용 통합마스트 개발하는 건데 제일 밑에 S밴드고 그 위에 보이는 VHF UHF 저거는 통신용 인 것 같아요. 레이더를 아니고 통신용 이고 그 위에 보이는 게 X밴드죠. KF21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걸 저기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자 KF21 레이더는 제가 봐서 수백 킬로로 보거든요. 저것도 계속 개장되고 있어요. 수백 킬로로 본다고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S밴드로 찾은 거를 저걸로 락곤을 한다는 거거든요. SM 레이더를 보면 평평한 핑면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S밴드하고 X밴드가 같이 들어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면적의 상대도 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